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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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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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수 있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면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오늘의 TMI요. 오늘 사실 한 9시쯤에 일어났어야 하는데 8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감자가.. 오토밋이 등록되면 멤버들에게 바로 말한다?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나요? 혼자만 알고 있는다. 에이! 생각도 안 하네. 인형과 인형 한낱가? 민호 형의 얼굴이요. 마음에 남던 소리? Q. 수업에 가야 한다면 꼭 데려가고 싶었던 멤버는? 승민이요. 이유요? 막 시켜 먹으려고요. Q. 우리 팀에 이분들을 추천해 주실 수 없다면? 오.. 저희 팀의 신민이 꼭 들어보세요. 한국을 부탁드립니다. 그저 계속 만들어가 새롭게 Because we're one of a kind 오케이, 그래. 예. 요즘 파악한 음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샐러드요. 샐러드? 샐러드. 어떤 샐러드? 샐러드, 새우, 그리고 데스팅 소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판매하기 도착하자마자 오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닭가슴살 먹었어요. 닭가슴살 그냥 쨍거든요. 아니 쨍은 아니고 그냥 대표 먹는 건데 네. 네. 먹었습니다. 끝. 인터뷰 여기까지 있고요. 저희 꾸준히 사업까지 드릴게요. 네. 어떡하지? 아 네. 자. 지금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하나, 둘, 스텝업!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크즈였습니다. 안녕! 안녕!